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7일 재병무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가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그 수사를 시작한지가 지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수사는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여러 군데에서 마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냐면 조성은 씨라고 있죠. 국민임을 탈당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조사한 데 이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선준성 검사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과연 고발장을 누가 작성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제대로 밝혀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가 그러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현재 움직임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휴대전화. 잘 아시다시피 그 공용휴대전화는 대검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쓰는 전화입니다. 이거를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 받았다. 포렌식한 결과를 받았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 논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검 대변인, 공용휴대전화를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그 포렌식해서 그 결과를 공수처에 넘겼다. 이런 겁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고발사주 의혹,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장모 문건 의혹 이런 거에 대한 감찰을 대검의 감찰부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 포렌식 결과를 공수처에 영장 없이 넘겼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서 또 감찰부 관계자가 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감찰사안이다. 이러면서 대검 대변인을 위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한 게 이게 이제 우선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그러면 대검 대변인하고는 언론사하고는 다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사에 대한 사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의 어느 부분만 통화했다 하는 것을 하면 모르겠지만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리면 그거는 모든 언론사와 누구와 몇 번 통화하고 누구와 어쩌고 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찰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게 결국은 대검 감찰부가 검사 감찰을 이유로 입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영장 없이 수사로 넘긴다. 이거는 위법한 증거수집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감찰은 감찰부가 한 것은 감찰을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걸 수사로 하려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법한 증거수집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또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검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무제한으로 포렌식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또한 문제다. 그 다음에 포렌식을 감찰부에서 했는데 원래 포렌식 할 때는 당사자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사자 참여 없이 포렌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하다.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구하고 자 5일날 국회 얘기로 해서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야당 의원과 마찰을 빚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자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든 기소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이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다 보니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질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소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나 이거 외에 불구속 기소 무혐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전제로 한 질문에 원칙에 따라 처리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임한희 의원이 아니 확인도 되지 않고 혐의도 확정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요? 지금 협박하는 신은 겁니까? 이런 반론 반격을 받았다. 이게 이제 바로 앞으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수사의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듯한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입건한 거는요. 옵티머스 사건. 한명숙 수사 모해우의중 교사 이거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고발 사주까지 있는데 잘 아시아시피 옵티머스 사건.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한명숙 모해우의중 교사 수사 방해 이건 뭐 수사가 좀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를 소환할 때까지는 뭐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 그러면 이것도 뭐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검찰에서 한번 손을 댔던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 들여다봐도 이게 수사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없는 점은 이거는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게 나온 게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이 고발 사주의 욕인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김진욱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또는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를 해가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조치, 어떠한 수사를 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공연물이 돼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든 어디에서든 지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손준성, 김웅 선에서 지금 사실은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손준성, 김웅이 공추에 나가서 어 이거는 난 이 무문에 관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 이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못 될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많이 있다. 이걸 법조계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더 진전을 하겠는가 그리고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 입장에서 봐도 지금 대선 후보가 확정돼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들은 또 본인들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공수처가 섣불리 이 사건에 손을 대는 바람에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사건건이 정치권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를 제대로 불러서 소환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오지도 않고 진태양난에 처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자금 사건 그게 뭐 1997년이죠. 10월 말입니다. 그걸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야 이거 수사하지 마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사를 진척시켰다가는 만약에 정말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돼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고 관련이 없으면 계속해서 흠집내기다. 이런 야당의 반발을 사고 그 반발에 대해서 국민들은 야당의 편을 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왜 그러냐면 당장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요. 어마어마한 지금 불신을 받고 있죠. 왜? 그게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부터 해서 그 다음에 유동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수사 진전 상황 이걸 보면 이재명 구하기를 하는 그 흔적들이 역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의 불신 극에 달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65% 내지 70%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만약 이거를 계속 봐주기 선에서 끝낸다? 그리고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계속 탄암 파는 듯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지금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한 사람은 검찰에서 봐주기 하고 한 사람은 공수처에서 별로 나오는 것도 없이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아직은 섣부르지만 뭔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계속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아마도 수사는 이 대목에서 그냥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몇 고위 검찰 관계자 이런 걸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수사를 더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재명 봐주기 식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는 대략 2선에서 그냥 지지부진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해봤자 나올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는요 이게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한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폭발력이 꽤 있는 내용이지만 고발 사주라는 거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니 검찰총장이 왜 야당한테 고발을 하라고 시켰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그 뭐 수사 고발을 시킨다고 한다면 야당 아니라 다른 곳에 시킬 것도 얼마인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간에 정말 무슨 공작에 걸렸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럴 텐데 그것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관련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감시조로 그 자리에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두 달 만에 윤석열 편이 돼서 고발 사주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정진상이나 유동규라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측근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는 감시조고 하나는 정말 최측근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 때문에 그리고 수사에 진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 후보가 야당의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오라 가라 뭐가 어쩌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옵티머스 이건 손도 못 떼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한명적 위중교사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 이 부분도 뭐 일부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릴 것이고 이제 최근에 열심히 뭐 수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국회에서도 논란을 벌이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이것도 대략 보면 아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제대로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공수처도 나오지도 않고 대단한 고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